자 손을 내 손목을 흔들려주시기 바랍니다. 손목을 흔들려주시기 바랍니다. 자 손목을 흔들려주시기 바랍니다. 자 이 손을 내리면서 자 이 손을 내리면서 앞에 계신 분의 양 어깨를 잡으세요. 앞에 계신 분의 양 어깨를 잡으세요. 그냥 잡아! 여자여도 잡아! 잡아! 안잡기만 하면 잡았잖아요. 네 잡아요 잡아요. 그러게요. 그래 잡아요. 내가 대신 저리 갈거니까 잡아요. 잡았죠? 자 지금부터 음악 신난음악 나옵니다. 신난음악과 함께 자 주물려주세요. 자 주물려주세요. 주물려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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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주변 사람들하고 정을 더 돈독히 하기 위해서 자 주물려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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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주무에서 네! 자 수고하십니다.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자 오늘 저 앞에 각종 뭐 아니고 그냥 뭐 언론상에 어디든가 전부 그냥